오늘 노래.. 아.. 엄청.. 노래 고마워하는 사실 무심 맞춥니까? 잘하셨습니다 네 좋아하시라겠습니다 잘하셨는데요 하나 둘 셋 진행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나이를 뽑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나가서 진짜 사나이가? 진짜 사나이가 나가서 진짜 사나이가 나가서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손이 하이톤이어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벼손을 거둘 수 있어! 우리는 벼손을 거둘 수 있어! 이게 아니게 이거는 좀 과장인데 내가 아무리 그거를 이제 가사로 써서 정말로 그 노래 안에서 이 톤으로 해요 우리는 이렇게 빠르면 거절할 수 없다고 와아아아 와아 와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허세 가득해서 흥분해 원래 흥분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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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맞서해주실 것 같은데 M-U-S-H 인데 M-U-S-H 아 형 다른 애죠 M-U-S-H 아직 안 끝났어요 M-U-S-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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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M-U-S-H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M-U-S-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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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! 이걸 안 봐도 이건 다 알고 있구나 자 레디! 액션! 무슨 타는 냄새 아닌가요? 당신이 형은 내 마음을 타고 있잖아 오늘 동경고양 한남대에서 뭐 부르려고 했어요? 뭐지? 저는 그 이소설의 끝은 뭐지? 어 그거! 그거 불러주세요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그거 좀 여럿돼서 괜찮을까? 말할게요? 그러면 그거 해주세요 키노 형의 한국에서 자려면 키노! 키노 형! 이거는 신혼이가 도울 필요한데 제가 자고 있을 테니까 전화 불러주세요 안녕 실망 욕현 형 뭐 했었어요? , 어르신 선아 잘 아버지 잘 아버지 Why? 다음에도 무엇이 , 에어 윕현